안녕하세요. 슈나이더 엘르트릭의 모터 스타터 제품군을 담당하고 있는 오포메이저 이우석입니다. 이번에는 마지막 시간으로 IMCC, 인텔리전트 모터 스타터, 최근에 좀 화두가 되고 있죠. 거기에 해당되는 스마트 모터 스타터 관련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IMCC가 뭐냐? MCC인데 앞에 또 I가 붙었죠. 그래서 I는 인텔리전트, 기존보다 뭔가 좀 차별화된 그런 솔루션의 느낌이 오죠. 여기 MCC, MCC는 모터 컨트롤 센터. 그래서 여러 개의 모터 스타터들이 있으면 그러한 것들을 한 군데 사이트에서 집중적으로 동작을 하고 관리를 해주는 그런 컨트롤 센터를 MCC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IMCC는 기존의 MCC와 뭐가 다른지. 가장 큰 차이점은 기존 대비 원방 제어와 여러 가지 모니터링이 가능한다는 점이 차별화된 포인트이고요. 예를 들면 기존에는 보통 모터를 보호하면 전류로만 보통 보호를 해요. 그 정도만 해도 충분했었죠. 근데 최근에 전력량도 관심이 많고 여러 가지 필요한 데이터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객사들은 더 많은 정보를 요구하고 거기에 따라서 어떤 통신 기능까지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러한 컨셉이 이제 IMCC인데 그런 어떤 데이터들 뿐만 아니라 모터 스타터에 관련된 어떤 동작 조건들 이런 것들도 분석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보호 기능들이 있습니다. 있으면 그것들에 대해서 당연히 트립 레벨은 지정을 하죠. 그리고 이게 트립이 되기 전에 알람 시그널을 줄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트립 레벨의 한 70% 정도에서 알람을 올려줘라. 그랬을 경우에는 트립 가기 전에 뭔가 선제 조치를 함으로써 트립까지 넘어가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IMCC의 핵심이 되는 것을 Intelligent Motor Protection Relay, 그래서 IMPR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리를 하면 기본적인 컨셉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다양한 어떤 데이터들이 결론적으로는 통신 통신으로 어떤 상위의 자동화 시스템과 연결이 되는 것을 이제 IMCC 솔루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일반적인 MCC 구성을 보면 인커머, 인커머 쪽에서는 각 모터 피더 단에 전력을 배분을 하겠죠. 모터 피더 단에서는 모터 스타트 구성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죠. 아까 앞에서 설명을 드렸고요. 퓨즈를 쓰던지, 차단기를 쓰던지, 또는 이런 식으로 두 가지 모터 보호 차단기와 전자 개폐기를 쓸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모터가 기동하고 정지하고 트립이 됐을 때 이런 상태를 봐야 되잖아요. 패널 외부에서. 그래서 경우에 어떤 램프도 써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온오프 제어를 하려고 하면 버튼, 버튼도 써야겠죠. 또 모니터링 전류도 보고 싶고 전압도 보고 싶고 전력량도 메타링하고 싶으면 이런 또 디바이스들이 다 추가로 설치가 돼요. 그래서 이제 기존에 이런 MCC 구성의 문제점을 좀 보면 첫 번째, 와이어링 측면. 앞서 말씀드렸던 버튼이나 램프나 또는 로컬 리모트 스위치나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은 정보들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런 하드와이어링이 다 되어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굉장히 많은 케이블들이 연결되어 있는 거 보실 수 있죠. 복잡하죠. 두 번째로는 모터 보호 측면에서 전륜 말고 또 다른 거를 보고 싶다 그러면 추가적인 그런 디바이스들을 계속 추가를 해야 돼요. 그럼 또 캐비닛 사이즈가 커질 거고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통신 위해서는 이런 멀티코어 또 케이블을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기존의 어떤 MCC의 좀 문제점이고요. 그럼 이제 IMCC로 넘어가 보면 IMCC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기본적으로 다 통신으로 연결이 된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이 큐비클의 통신 라인 이 통신 라인만 하나만 연결을 하면 모든 이런 와이어링 작업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떤 스페이스와 와이어링 비용이나 어떤 그런 시간을 줄일 수가 있을 거고요. 모터 보호 측면에서도 IAMPR 쓰게 되면 여러 가지 모터 보호 기능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위 시스템에서는 모든 정보들을 한 번에 받아볼 수가 있겠죠. 네, 여기 좀 마지막 페이지인데 이거는 그 IAMPR 말씀드렸던 IMCC의 핵심인 IAMPR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IAMPR 본체가 있고요. 이 IAMPR은 이제 여러 가지 정보들을 받습니다. 전압, CT를 통해서 전류도 입력을 받을 거고요. 그 다음에 지락도 봐야 되는데 그러면 ZCT를 통해서 또 지락 전류도 입력을 받고 이러한 정보들을 받아서 결론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전자개폐기의 어떤 동작 신호를 주거나 때에 따라서는 여기는 안 보이지만 상위 어떤 차단기에도 또 시그널을 줄 수도 있고요. 이렇게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로컬 로컬이라면 이제 보통 판넬의 도어에서 이렇게 확인할 때는 이런 디스플레이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설정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트립이나 이런 이력들도 확인을 하시고요. 또 필요하다면 이런 스위치를 달아서 또 입력을 줄 수도 있고요. 결론적으로는 여기에 모든 이런 정보들이 상위에 PLC나 DCS 쪽으로 이런 정보들을 한 번에 통신라인으로 연결이 됩니다. 네, 이상으로 그 모터 스타터 관련된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좀 짧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더 많은 자세한 어떤 내용이 필요하시면 오프라인 저희 슈나이더 아카데미가 준비되어 있으니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